아 이거 춤있다. 맞아. 나 정말 이런 거 있었는데? 자기가 좋아해. 혼자만 신났어. 다들 할까요 노래가. 얘들아 빨리 춤춰봐. 심판이 이상해요. 춤을 출 노래를 해줘야죠. 좀 움직여봐 얘들아. 난 잘하고 나만 biomim' 함께하는 시간들이 매일 부족해 오늘도 아쉬워 내 맘 숨겼었죠. 조금 가 봐봐 떠났던 것보다 저 죽고 싶다. 유정현이 다 망치는 거 같아요. 해방은 다 끝이야! 흥이, 흥이 깨졌어. 정사님 다 망치네. 정사님의 모습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